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뭐 이런거 한번 알아볼게요 집중해서 언제나 타로를 선택해 주시구요 타로 선택해 주실 때는 한 3초 정도 눈을 감구요 차분히 마음을 안정시키시구요 눈을 지그시 한번 떠서 타로를 바라봐 주세요 반짝이는 타로가 분명히 보이실 거구요 그게 여러분의 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에요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가볼게요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! 자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폭탑 폭탑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요 뭐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자 그럼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고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어드벤처라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이분은요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이실 거고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고개를 숙인 사내가 있습니다 지팡이 10개는요 지팡이는 성실한 노력을 암시하는 타로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어 이 황금의 타로 요 타로에서 지팡이는요 이 고개를 숙인 사내로 암시 되듯이 어 끝없는 노력이예요 어 끝없는 노력이예요 노력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보시는 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서 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에요 마법사기 때문에 예 무언건 만들어 가려고 하시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 시간을 쏟아 붓는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성과 자 그래서요 자 이분은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걸 연애 새로운 이성을 예 찾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이성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이성을 찾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 짝사랑의 타로가 있구요 음 자 이 타로에서는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로는 속임수를 암시하구요 속임수를 암시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로 예 확대 해석하자면 여기 고개를 숙인 산에 예 일을 진행을 시킬 거에요 어 기대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을 진행을 시킬 거에요 자 그래서 기대하는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어 대인관계에서 좋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좀 막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으로는 좀 위기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요 타로는요 짝사랑의 타로 짝사랑의 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요 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예 이렇게 연인을 새로운 이성을 찾는 것으로 자꾸 풀려고 해요 그 스트레스를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게 아니라 찾는 것 예 여기 보시면 대답하지 않는 타로가 있구요 이 북소리는요 수동적인 입장 이성을 예 누군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이 북소리에 맞춰 나는 움직이겠다는 그런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거든요 자 이성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예 그냥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예 무언가 예 내 의지대로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난다기 보다는 예 그냥 그 이성을 이성과의 예 만남에서 예 상대방이 좀 나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런 일적으로 힘든 상황을 그냥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예 자 자신의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예 여러분이 이분과 뭐 제외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그러신다면 예 이분은 예 여기 이렇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분을 돕는 예 그런 위치밖에 예 가지실 수 없으실 거고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이분은 다시 또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이제 잘나간다 이거죠 힘든 시절 지나갔다 이거죠 자 횃불을 들고 남녀를 훔쳐보는 이 사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예 술에 취한 예 여자가 있구요 여기 조그맣게 이 또 멀리서 지켜보는 사내가 있죠 이 두 장의 키워드는 멀리서 예 지켜볼 뿐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주변을 맴돌면서 여러가지 체크를 하실 거에요 SNS를 훔쳐본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실 거니까요 어지간하시면 예 뭐 상태 메세지 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바꾸시지 않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한번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분은 예 사업이라든지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구요 예 일이 조금 꼬였네요 여기 예 대인관계가 안좋아요 일적으로 눈과 귀가 없는 타로구요 지팡이의 타로 성실한 노력 대비 예 성과가 없어요 마법사의 타로 무언가 계획하는 일이 계시겠지만 그게 잘 안풀려요 그 안풀리는 걸요 이렇게 이성 이성한테 좀 풀려고 합니다 이 짝사랑이 타로 예 그냥 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고민을 들어주고 예 그냥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줬으면 하는게 이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남녀가 있구요 술에 취한 여자가 있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기다리는 아 지켜보는 요 사내 사내가 있죠 예 여러분을 예 주변에서 맴돌면서 SNS 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자꾸 드리려 하실 거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과 가까워 진다면 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예 이분의 스트레스를 좀 받아 주시는 거에요 뭐 그 정도에요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면 예 또 여러분을 향해서 좀 일방적으로 예 아 쉽게 많이 좀 막대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분이세요 예 고런게 지금 이분 현대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분 현재의 상황은 자 깊이 있게 가볼까요 네 인생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나이든 후라면 아 그러네요 예 지금 당장 뭐 연락 하신다든지 이분이 아마 좀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SOS를 많이 보내실 거 같은데 예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연락 하시는 건 좀 아니신 거 같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음을 공략하라 예 아 이분이 아마 예 여러분한테 예 신호를 보내실 거에요 예 마음을 공략하라 예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예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가 지금 이분의 마음이에요 자 광대의 타로입니다 예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해요 당신이 조금 더 나이든 후라면 예 불안합니다 예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예 너무 불안해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에는 예 지금은 일단 아니세요 그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이분 뭐 밥은 먹고 다니네 다니네요 일이 조금 예 생각보다 많이 힘드셔서 그렇지 예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복탁 복탁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 지금의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음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죠 자 저는요 타로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아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 자 뉴러브라는 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새로운 사랑과 기쁨 자 여러분과 지금 헤어진 그분은요 예 그나마 예 이 로맨스 엔젤인데 뉴러브라는 타로가 나왔으니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러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 예 요 타로 보이시나요 자신 안에 사원을 세워라 무언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음 지금 그분은 요기 악마 타로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악마 타로 예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예 여자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고 있어요 악마 예 억지로 여자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양다리에요 예 여기 자신 안에 예 세운 사원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예 자기 안에 고집 같은 거는요 양다리에요 예 절대 말 못합니다 예 여기 힘들어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 컵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예 의심의 눈처리와 힘들어하는 여인 예 의심도 했다가 그분을 좀 쏘아붙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여기 악마에요 그리고요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습니다 가면은 썼다 벗었다 이분은요 팔색조에요 팔색조 자신의 예 유리한 쪽으로만 예 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리고요 예 예 여기 이렇게 돌덩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돌덩이는요 변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양다리 걸치신지 되게 오래되셨네요 예 자 여러분과 헤어진 자 그 사람이에요 예 새로운 사랑을 만났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신안에 세운 사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정말 예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가면은 썼다 벗었다 예 팔색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기 이렇게 예 시뻘건 예 이 시뻘건 고문요 예 여기 악마와 같이 예 해석돼서요 예 절대 이분은 예 진실이라는건 일도 말하지않고 엄청 우기실거에요 예 거의 뭐 양다리가 생활화된 분이세요 예 지금도 역시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자 기쁨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아기새에요 예 이 새로운 사랑 사랑이 야 진짜 예 이분은 알 수가 없네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지만 이 악마로 예 나타나고 있듯이 예 그런데도 양다리 문어다리를 걸치고 있네요 예 자 그렇게 양다리의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을 거구요 예 예 아무리 아무리 추궁을 해도 절대로 예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에요 이 새로운 사랑 이분은 여기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인으로 상징 되듯이 속만 썩이고 있을 겁니다 예 자 내 사랑 내 사랑 가 보겠습니다 자 끈기를 가져라 예 끈기를 가져라 자 누구든지요 이분을 만나시려면요 끈기를 가져야 돼요 예 그냥 예 인정하란 얘기겠죠 양다리를 걸치던 다른 여자를 만나던 그냥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분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예 지팡이의 타로입니다 제가 아까 양다리 문어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또 찝적거리는 아 죄송합니다 찝적거리는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자 양다리가 생활하되신 분이세요 지금도 역시 누군가를 뉴러브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음 그다지 예 좋지 않은 분이시네요 자 두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복탁 복탁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요 있는 그대로 자 요 타로는요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꽃이 자 이렇게 꽃이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그 시기가 임박해왔다는 거예요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예 매우 긍정적인 타로죠 예 기적과 장미꽃 시기가 임박해왔다는 의미 제가 이렇게 좀 뜸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나요 예 여기 로맨스엔젤에서요 이 타로는요 예 전생 예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인연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뭐 결국 요 요 전체적인 예 이 타로를 뭐 다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요렇게 예 오라클 타로 세 장만 딱 놓고 봐도요 이거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거는요 제외라는 키워드 밖에 다른 해석이 거의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외입니다 여러분과의 제외를 예 기적같은 제외겠죠 예 장미꽃이 예 봉우리를 피우는 그런 시기는 임박해왔구요 예 여러분과 예 제외를 꿈꾸는 그분이세요 여기 이렇게 시뻘거운 하마가 있구요 예 예 이빨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요 부담감을 상징합니다 막상 헤어질 때는요 여러분한테 많은 상처를 줬을 거고 자신의 실수를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연락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는요 안정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요 그분에게는 예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부담스러운 상황을 좀 피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미안한 마음을 예 그나마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시기세요 그래서요 제외를 꿈꾸면서도 예 이렇게 기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길에서 만난다든지 예 그런 기적같은 순간이 펼쳐져서 예 부담감 없이 미안함 없이 여러분을 제외하고 싶은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예 소년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이 노란 새는요 새는 언제나 날아가 버리죠 타로에서 예 이런 새 새 이 시기가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다 예 예 애매한 거예요 사과하기도 애매하고 다시 제외를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좀 아쉬울 뿐이 뿐이다 그런 이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한테 되게 잘 잘 못한게 미안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예 아 좀 타이밍이 안 맞다 내가 다시 다가 다가갈 순 없겠지 라고 그분이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이렇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이분한테는 좀 편안해요 그 상황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기적을 바라고 있는거에요 기적 자 여기 이렇게 황 황금의 타로 펜타클입니다 여인으로 상징되는 요타로는요 예 여러분이 먼저 좀 나서 주기를 행동해 주기를 예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구요 그리고요 요타로는요 예 남녀가 있구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를 만나고 있을 때 예 좋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은 일 그리고요 장미꽃에 봉우리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재회가 되기를 이 남자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 대한 예 기대감 호기심 연락이 와서 언젠간 연락이 와서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 그런 기대를 놓치지 못하고 있구요 여기 이렇게 남녀 한쌍 그리고 남녀 한쌍 이분은요 결국 뭐 여러분한테 잘못한 행동을 예 깨닫고 예 미안해서 그런지 예 얘기는 못하시지만 재회를 기다리면서 예 여러분의 연락을 바라고 있어요 자 이 선택지 세 번째 선택지는요 예 이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딱 찍어줬기 때문에 뭐 제외입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예 여러분한테 무언가 연락이 온다는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기적을 바라는건 미라클 예 무지개 쌍무지개 기적을 바라는건 그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분이 먼저 움직이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도 어느정도는 타협해 주셔야 돼요 예 요럴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뭐 SNS 라든지 요런거 뭐 사진같은거 노래같은거 바꾸면서 이분한테 뭔가 신호를 주시는거에요 싸인은 그리고 혹은 뭐 지인이라든지 요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분이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조금 부담감을 덜어주시는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시뻘건 하마의 타로 예 이빨이 날카로웠죠 큰 사고를 치셨네요 이분이 자 죽음의 타로 사신의 타로 예 용소가 안될만큼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고 예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타협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 조금은 그래도 예 이분이 예 미안한 것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지금 재해를 바라고 있으니 음 타협해야 할 것이다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용소를 좀 생각해보시는거 조심스럽습니다 이분과의 재해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거 어떠실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자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분은요 한가운데 로맨스 필링이라는 자 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이구요 그리고 한숨 돌리는 시기이다 휴식을 취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연애에서는 지금 딱히 현재의 그분의 마음에서요 내가 이성을 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왜냐면요 어차피 이렇게 황금의 여인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구요 이 타로는요 축제를 벌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거든요 주변에 여자도 많구요 자신감도 많아요 내가 언제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 어떤 여자도 자기가 꼬셔버릴 수 있다 만나버릴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요 자 그게 마치 기회를 하사하듯이 이성들한테 내가 손 한 번만 내밀면 끝이니까 지금은 조금 연애를 쉬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 그분이세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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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안에 들어 앉은 가부자를 튼 사내에요 동굴 안에 숨긴 숨었는데요 예 황금이에요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 여자도 싫다 연애도 싫다 좀 쉬어가겠다 그게 그분의 지금 생각입니다 야 이게 능력자신가요 예 그런 분이시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돛단배인데요 돛단배인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배가요 이렇게 칼이에요 칼 이 돛을 미는 바람은요 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아요 여러가지 트러블이라든지 짜잘짜잘한 신경쓸게 많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는 다레타로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자 연애 쪽은 내가 좀 쉬어가겠다 언제든지 뭐 자 연애는 내가 뭐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음 결정적으로요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이 사내로 상징되듯이요 연애에서 한번 질렸어요 질렸어 예 여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은요 예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 출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예 이 소년은 예 지금 지쳐 보입니다 예 연애에서요 예 굉장히 한번 당했네요 여자의 발 아래 짓밟힌 이분이세요 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예 아 연애라면 좀 내가 좀 쉬어가야지 지금은 좀 신경쓸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세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한테 좀 당했다 피곤한 연애를 하시면서 예 아 이제 조금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도수미는 바람이 이렇게 칼이에요 스트레스 현재 상황이 좀 짜잘짜잘한 문제들과 많이 엮여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이니 죽음이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악마니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연애까지 내가 신경을 못쓰겠다 그게 그분의 생각이세요 자 내가 언제든 예 주변의 여자는 많네요 언제든 예 연애를 원한다면 할 수 있을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세요 예 그게 이렇게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는 다르타로로 표현되고 있고요 예 로맨스 필링이니까 언제든 여자는 많다 내가 예 시작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그분이세요 지금은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연애에 휴식기에 지금 들어가신 그분이시고요 아 근데요 여기 테이크어 브레이크라는 이 타로는요 예 생각보다 예 오래 휴식기는 오래 지속될 겁니다 자 이 타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분은 예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 여자 없어요 예 한동안은 그냥 이대로 쭉 혼자 지내실 분이십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주변에 예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것은 당신의 능력박시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주변에 뭐 내가 언제든 여자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 밖이에요 아마 한동안은 여자 없어요 그냥 오래 솔로이신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한없이 길어질 겁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리야 말달리자 자 자 이리야 말달리자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좀 기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분은요 여자가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외로움에 아마 아 사무치실 분이십니다 예 주변에 여자는 많겠지만 예 그다지 예 연애로 발전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요 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자 여사제입니다 여사제 방패 보이시나요 방패 예 벽을 칠 거예요 벽 예 여사제는요 고집을 암시하고요 자 그리고 방패는 예 내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자 이분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요 그냥 여자에요 예 이성으로 그분과의 관계 발전을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 혼자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 자 이분은요 언제든 내가 원하면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솔로이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길어질 겁니다 예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예 예 예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연애를 쉬고 계세요 예 뭐 주변에 여자는 많겠지만 이성으로 이성 사이로 예 연인 사이로 관계가 발전 되실만한 분도 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방패 벽을 치고 있잖아요 자 이분은요 예 솔로로 쭉 가실 겁니다 여자 없네요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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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